오늘은 파드마 리조트 마지막 날입니다 지금 조신복을 가고 있고 오늘 좀 일찍 나와서 짐 챙기고 어저께 갔던 우브 시내로 갈 예정입니다 거기서 그랩 불러서 아애나 사이그나 리조트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신발 저거 6천원짜냐? 5천원짜냐? 네 쇼핑이에요 잘 씻고 다니네? 저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아 콜록스 짭이 고마니 오늘 차량 그렇게 많지 않네요 오늘도 거북이 두 마리로 시작합니다 좀비가 나타났다 수확주스 먹은 좀비가 나타났다 고마워 이제 오늘로 가는 날이에요 가자 이제 오늘로 가는 날이에요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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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달 버스 타고 이제 갑니다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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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나 세가나나 이동 중입니다 고마워 고마워 지금 자고있고 수영하려고 하신데 저 촬영도 같이 하신다 하신다 아야나로 왔습니다 거의 두시 걸렸습니다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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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정도 휴대전화 휴대전화 고마워 고마워 나이스 고마워 우와 와 여기 너무 좋습니다 와 너무 깨끗해 일단 여기가 지워진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진짜 좋습니다 애기 것도 너무 좋고 이게 한국어로 잘 되어 있네 레스토랑이 하나 둘 세 군데가 있는데 트램 타고 돌아다니면 된다고 합니다 휴닝이 진짜 좋네 지금 제가 루나 루프타빼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가 위치하는 곳이 3층이라서 바로 위층이 루브타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영장이니 어른들만 올 수 있는 수영장이고 아무거나 먹을 수 있나? 아이스티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스티 시켰어요 땡큐 쟤똥 또 어디가 쟤똥 쟤똥 저희는 이렇게 수영하러 왔습니다 여기 좀 깊은 것 같은데 여기가 키즈프인가 요리 완전히 넣어주고 쟤똥 아야나 아야나는 총 4개의 호텔이 있습니다 여기가 있는 곳은 포인트 A, 세가라이고요 포인트 B, 아야나 디조트 수영장으로 가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 트램 타고 아야나 쪽으로 수영장도 일단 가보려고 합니다 아야나 쪽으로 오니까 사람이 좀 많네 전체적으로 좀 많이 어둡네 세가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가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가보려고 합니다 저희는 오늘 이렇게 하루를 마무리하고 잠을 자려고 합니다 내일은 아레나 클럽구나 아야나 풀빌라 그쪽으로 가가지고 수영장 가려고 합니다 거기가 핫플레이스라고 합니다 은준이는 지금 앉아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호텔에서 주는 옷인데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가운보다 더 편한 것 같아요 맞지 은준아? 은준이? 은준이? 응? 어? 응? 은준이 옷은 왜 그거야? 아빠 옷은 이건데? 달라? 어? 하하하하하